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표단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을 참관하는 것을 아마 영국의회가 거부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게 되면 오늘 현대문명은 실컨조컨간에 결국은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미국도 영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고 우리도 영국하고 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죠. 재산권 개념이라든지 조세제도, 의해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보통평등선거 이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이론과 모범사례와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참 큰 역할을 했죠. 물론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행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국의 빚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많이 빚을 졌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대화의 자력으로 성공한 일본이라는 나라만 보더라도 고스란히 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카피하고 영국, 독일 이런 것을 다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의 근대화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 인류 역사에서 중국이 기여한 예를 들면 비단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대문명의 성장과 발전, 오늘날처럼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영국에게 우리가 빚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회가 중국 대표단의 여왕 참배를 거부한 그런 이유와 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객들입니다. 조문객들이 쭉 서가지고 템저강이죠. 중국 정부 대표단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엘리자베스 이슈의 여왕에 간에 참배하려고 했지만 영국의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BBC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대단하죠? 영국이란 나라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다룬 것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린지호일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 동료들에게 중국 정부 대표단의 참배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참배 거부와 관련해서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타 통신에 아직 관련 보고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국의회의 의장실은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 영국이 많은 힘을 잃은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기계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것은 영국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한 국가지만 또 하나는 지금도 자유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국가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비고비마다 참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만 불러서 탈이 아니고 사람 구시를 제대로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 어떤 내용인 거 아니까 외신들은 영국이 중국에 갖고 있는 불편한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영국과 중국은 신장위구르, 대만, 홍콩 등의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발언하는 국가는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호주 정도가 되겠죠. 신장위구르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중국 공상당의 탄압을 가장 여러분들 강도 있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신장위구르와 관련된 소위 장기 매매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적인 그런 국제재판소를 개최해가지고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마는 중국 공상당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소위 이야기해서 범법행임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영국인 거죠. 두 나라는 신장위구르, 대만, 홍콩 등의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현대문명은 영국이란 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 때문에 지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역사상 계속 지금도 전체주의 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주의 체제하고 같이 못 가서 안달 복달한 세력들이 지난 정권이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유국가에 살면서 자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유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나라가 영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정치와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 강력한 반중전선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반중전선이랍보다도 보편적 권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국가가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독일 같은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아주 간단한 그런 관점을 갖고 이해를 합니다. 세계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이고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세계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나 국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만 명확하게 쓰여 있으면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개인의 개인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고 그리고 소위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 강화하는 역사로서 세계사가 여러분들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중국 공상당이나 김정은은 당연히 맞서야 될 거대한 악이고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을 참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과 자유진영인 캐나다와 호주와 독일과 이런 나라고 연대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게 침묵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식자층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이란 거죠 세계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참정권을 극대화하는 역사인데 그것을 후퇴시키고 역행하고 퇴양시키는 것이 바로 선거 사기범들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역사관이라는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굉장히 혼미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모범적인 국가가 영국이란 나라라는 거죠 신장위구류의 인권여름 탄압사례나 장기 매매 사건 같은 부분들을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침묵하지만 영국이란 나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해야 될 역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후발 계독으로 출발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만개해서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한국을 보고 희망을 갖고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범 국가로 한국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선거 사기까지 치고도 입을 싹 닦는 나라가 됐으니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배부른 돼지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고 자유인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곧바로 노예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잘 살아봤던가 그렇게 회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은 그리스마스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